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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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번에 부정선거 문제를 파헤치면서 황교안 씨가 당대표에 올 때 그때 김진태 씨하고 오세훈 씨하고 황교안 씨 3명이 붙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미 한나라당 내에서도 김진태 씨를 옹호하는 당원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 위탁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결사반대하고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결사반대하고 그래서 내가 그 문헌들을 쫙 추적하면서 아 이게 참 뭔가 영어로 쌈중농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분야를 잘 아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너무나 뭐 유사한게 아니고 똑같은거죠. 꼭 같네요. 그러니까 윤박사님은 그냥 그거 자체가 맡길 때 자체가 이미 뭐 안된다. 그렇죠. 황경왕이 자기가 되려고 맡기는 근데 그때까지 한국에 있었어요. 아 이건 뭐 분야만하다 이거죠. 황경왕이 간다. 뽑아달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황경왕이 대통령 권한대행 할 때도 필요 없는 말을 착오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가 기술팀에 의뢰를 해서 나온 결론이라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테러에 나와서 하는 겁니다. 전작의 표기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또는 정확한 내용은 아무튼 이상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려면 내가 기술기관에 어떤 기술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이건 안된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던가 기술기관에서 이거 써도 좋다고 한다. 이유는 뭐뭐다. 이렇게 말해야지. 한마디에요. 이건 뭐 예를 들어 한마디 말해서 써도 좋은 거다. 이거죠.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선거할 때도 아닌데. 그러니까 문재인은 어떤 면에서 그때 아직 선거 전임이 권한대행이니까 심하게 말하면 도와주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거 선거할 때도 아닌데 한참 촛불시위 할 때인데. 권한대행이 있는 사람이. 그런 걸 이제 지금 젊은 분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확인해 주시니까 네. 그 다음 이제 또 계속 나가시죠. 네.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걸 또 말씀드리죠. 내가 아까 말 안 한 것 중에 자 그러면 정치계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거죠. 정치계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나라를 발전시킨 결정적인 핵심 요소는 저는 이거로 봅니다.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그 정치인을 싹쓸이 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나와서 나라를 바로잡으려면 그 지금까지 정치인은 한 명도 썼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도 물이 들었어요. 물이. 물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극우대우를 했죠. 아 극우가 아니라 아주 우대를 했죠. 과학기술자한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다른 사람은 뭐 박정희 대통령을 무슨 뭐 칠입하다 뭐 백선엽 장군도 칠입하라 그러는데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 사람들은 주로 일본 상환학교도 나오고 했지만 주로 만주에서 군생활을 했어요. 네. 만주는 누구입니까? 중국 그 장계수 군대가 있을 때였지만 나는 중국은 우리의 제일 적입니다. 외국으로 물론 북한이 적이겠지만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중국은 우리를 천 년간 피를 빨아먹었어요. 여자들을 뽑아다가 바치고 그 다음에 결정적입니다. 6.25 때 남북통일 일보 직전에 우리를 쳐들어서 네. 우리 군을 공개해서 다 죽이고 통일을 방해한 자들입니다. 이거 제1적입니다. 이 사람들과 싸운 거예요. 우리 일본군에서 싸우긴 싸웠지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왜 그럼 그렇게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느냐 과학기술 이 사람은 이 양반은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 문화에서 살고 일본 육군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식 사고방식이 가진 거예요. 뭐냐 일본식 사고방식이 제1은 애국심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저 조정사한테 공군조정사한테 감히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다 달아날 거예요. 비민주적이라고 어떤 데 가서 뭐고 하겠죠. 그런 애국심이 강했고 일본 사람들이 국민은 나라고는 상관하지 마세요. 국민은 정의감이 우리보다 많아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룸메이트 중에 하나가 저거 일본아이가 있었어요. 클래스메이트였고 또 룸메이트였고 근데 걔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공명정대예요. 그냥 나라끼리 할 땐 조금씩 갈라져요. 근데 지금 우리는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일본이 무슨 무기를 만드는 있는데 우리도 거기서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열이 나더라고요. 아니 중국 녀석이 떼놈이 뭘 만든다고 그러면은 내가 조항해서 만들어야 되겠지? 일본군은 지금 우리의 우군이에요. 우군입니다. 그리고 박재기 대통령을 교육시킨 우군이에요. 백선엽 장군은 애국심이 나오도록 한 장본인이 바로 일본입니다.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요. 6.25 때 만약에 일본 출신 군인이 없었다면 어떻게 어떻게 됐다고 끝났어요. 왜? 그 당시에 김석원 장군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김석원 장군 백선엽 장군 또 그 다음에 암튼 이게 다 일본 사원학교 출신인데 이 사람들이 싸움을 제일 잘한 거예요. 김석원 장군이 막아서 좀 늦어졌죠. 원칙에 막아서 역시 일본 출신이에요. 지금 근데 보세요. 독일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너무 비참하게 죽였어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다 화해하고 우리 돈 주겠다는 거 안 맞잖아요. 뭐 조금은 했을 거예요. 근데 안 받겠다고 했을 거예요. 내 기억으로 지금 그런 거 같아요. 중국도 일본에 대해서 그런 짓 안 해. 너 돈 내놔. 그건 치사해서 그런 말 안 해. 근데 선거로 약간 줄여나가시죠. 네. 우리나라 이게 말 만약에 재판이 나왔죠. 좋아요. 거기까지 오케이. 내가 정부 예산을 준다. 여기서 역사 기록으로 남겨라. 이렇게 해야지 돈 내놓으라고 네. 맞습니다. 이건 참 10원짜리 가치도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인이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이제 이걸 세계 2대 불가사 이거 참 재밌는 말이니까 말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어렵다 하는 것이 이것은 백 박사로 백성창 박사라고 정치 정신분석학자가 있어요. 유명해요. 이 양반이 이 양반이 이 양반이 한 번 세미나를 하면서 세계 2개 불가사의가 있다. 네. 뭐가 불가사의가 난 2개 여러 개 불가사의는 많이 들었지만 2개 불가사의가 있다. 그게 뭔지 몰랐어요. 하나는 중국이 공산당을 한다는 거고 하나는 한국이 자본주의를 한다는 거다. 중국은 태어날 때부터 장사꾼이 장사꾼이 태어날 때부터 장사꾼이 근데 이거 어떻게 공산주의가 되느냐 이거죠. 우리나라는 태어날 때부터 사촌이 노는 사람 배 아프다 이거죠. 사촌이 노는 사람 배 아픈 사람이 어떻게 자본주의를 합니까? 조금 이렇게 선거로 좀 압축하고 나중에 이제 시간내셔가지고 네. 거기까지 이제 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김용희 이 친구가 나중에 내가 이제 이걸 찾아봤어요. 과거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원의 거기서 떠나더라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사건이 터져갖고 떠나요. 막 그 사항을 그래가지고 또 뭘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제 한틀 시스템이나 뭐 이런 데서 바깥에 전자개폭을 수출해가지고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말썽이 생겼죠. 그 김용희 씨라는 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사무처장이나 뭐 이런 중요한 직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분이 이제 본의 아니게 떠나게 됐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필리핀에선 제일 먼저 사건이 일어났는데 필리핀에서 이제 그걸 팔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야 필리핀이 필리핀이 상당히 어려워요. 옛날에 우리 원조도 했지만 그리고 아주 수준이 낮아요. 거기서도 야당이 그것을 거기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부정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기술기관에 의뢰를 했어요. 기술기관에서는 하나 더하기 하나면 둘이지 어떻게 셋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못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썼어요. 못 썼어요. 그리고 콩고 지난번에 말하자면 거기서는 팔아가고 조작을 했어요. 그런데 탈로가 났어요. 그래서 제 선거에선 다른 사람이 되고 격분한 거기 직원인지 성관위 직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와가고 항의하고 이런 한국까지 와가지고 네. 그런데 이 김용희 씨가 그 다음에 이걸 그만두고 또 무슨 짓을 했는가 보니까 우리 국가 예산으로 네. 우리 국가 예산 이건 내부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쭉 봤어요. 우리 국가 예산으로 그래서 세계 선거 기관 협의회. 맞습니다. 제가 좀 못 쓰겠어요. 맞습니다. 그거를 만들었더라고요. 만드는 거 좋은데 우리가 100% 지원했습니다. 예산을. 예산을.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죠. 왜 우리가 100% 지원해 그것도 정부는 왜 허락합니까. 100%를 우리나라가 그렇게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게 모든 게 계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해야 할 야당 보수당은 거기를 도와주고 있고 다른 신인단체가 말하면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이상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럼 서로 서로가 그냥 얽히고 석혀서 그냥 이렇게 한 거네요. 네. 아무튼 제가 이 이 애국단체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 다를 생각하고 왜 돈이 얼마나 듭니까. 여론조사하는데 그거 고용해가지고 여론조사하면 돼요. 내가 봐도 여론. 물론 내 주위에 뭐 다 보수 받으리겠지만은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생 우리 동네에서 한 10명 뭐예요. 거기는 입에 거품 한 명도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100%죠. 또 다른데 다 그렇고 다 그래요. 다. 근데 여론에는 항상 70%라고 하죠. 제가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영국에서 영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문재인씨가 대통령 되기 전에 예. 1년 전 정도 됐어요. 거기 이제 통계 처리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하고 보니까 20 몇 프로까지 30% 미만이 나왔어요. 근데 통상 자기들 경험으로 1년 전에 30% 미만의 지지율을 가진 사람은 된 일 된 역사가 없다. 역사까지는 아니라 된 일이 없다. 그래서 안 되는 걸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뭐 60% 70%만 지지율이 나오죠. 네. 그런 거 보고도 여론조사를 할 생각을 안 하죠. 왜 그랬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게 한털 시스템하고 관우정부라는 데 그런 내용 네. 관우정부는 소프트웨어를 했어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하고 행방불받았어요. 이 친구가 사장이. 그래서 말로는 캄보디아들이 달아났다고 해요. 그리고 뭐 자수... 자수수도 없죠. 그랬는데 그런 건 다 믿을 수 없는 거고 아무튼 그 사람이 그걸 했고 행방불받... 달아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럼 한털 시스템이 얼마나 큰 일이었어요. 그... 왜 삼성에 맡겨야죠. 그런 건 그렇게 큰 것은 없죠. 시스템까지 들어가 시스템이 아니에요. 다 그런데 그런 이름도 그것도 하자마자 그거 끝나고 나서 해산해서 없어졌어요. 파산해서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게 뭐 이게 얽히고 슬켜가지고 국민들이 각성 안 하면 다음 선거도 뭐... 제가 또 이제 들은 말 중에 내가 의심하던 말이 사실로 된 것에 대해서 참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한국론단 한국론단의 사장님이 이름이 뭐였던 이름이 보라고 하셨더라고요. 이 양반이 처음에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면은 김일성 장학걸로 하는 사람이 1800명이 된다. 판사 검사 중에. 그래서 지나가는 말을 어디서 들었겠지. 톤다운 하셔가지고. 아니 난 어디서 들은 걸 알았어요. 예예예. 그런데 나중에 말하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가 일본에 갔는데 일본 조총련이 자기를 좌파받답니다. 같은 편으로.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한 거예요. 김일성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 여기 고등고 10회 산 사람이 뭐 1800명이 된다. 그 말 듣고 그때는 아차 그때부터 내가 이거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제가 증언을 세 번 했어요. 재판부 증언을. 그리고 한 번 땅굴 관계니까 빼고. 이거 내가 솔선해서 내가 증언해 주겠다 해서 간 거예요. 처음에 행정재판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신고부터 하자. 이거 쓰지 말도록. 기술적으로 못 쓴 거니까. 그런데 이 판사가 장난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 잘하셨습니다. 아주 자세히 잘하셨는데요. 이거 증언도 하셨는데 이거 진술서로 처리해도 되겠죠. 그런데 내가 법에 잘 몰랐어요. 진술서와 증언의 차이를 몰랐어요.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고. 나중에 나중에 나오고. 그거 그렇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증언은 증언은 반드시 이 기록에 남게 되어있답니다. 그런데 진술서. 밖에서 써온 진술서는 이게 판사가 무효화할 수 있답니다. 왜? 밖에서 쓴 거기 때문에 누가 압력해서 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믿지 않는. 안 믿어도 그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효처리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이것은 대법원 소관이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런데 그건 새빨다는 거짓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건 행정재판입니다. 이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 선거무효가 아닙니다. 이건 이래 등등등 기술적으로 약점이 있고 이러이러이러해서 앞으로는 이거는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권위하는 거죠. 행정재판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말할 것이 이쪽에서 당선무효도 아니고 선거무효도 아니에요. 선거무효나 당선무효는 그게 대법원에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거기 뭐 또 대법원에서 장난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도 안 하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였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증언을 요구했었는데 증언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때 아까 말한 참 기찬 말을 하는 거죠. 검사라는 친구가 처음에 뭐 이제 하고 내가 증언을 하고 나니까 판사는 열심히 듣는다는 내 말을. 그리고 질문하는 거 보니까 내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검사는 할 말이 없죠. 내가 질문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으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중앙선거관에서 지시를 했어요.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면 내가 증언하여서 갔어요. 그날. 갑자기 중지가 됐어요. 왜? 판사는 몰라요. 하는 짓을 보니까 연기된 걸. 판사는 계속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막 이걸 우리 앞 재판을 길게 끌고 나가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우리 변호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세상에 변호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깜빡 잊었댑니다. 변호사가 자기 변론인 오늘 있는데 그걸 모르고 깜빡하고 어디 갔을댑니다. 고의적으로 송관이 지시에 의해서 변호사는 꼼짝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판사나 이런 사람한테 밉보이면 이게 사업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살짝 빠진 거예요. 그리고 없어졌어요. 연락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두 번째 갔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그 판사라는 사람이 검사라는 사람이 판사는 열심히 듣고 이해하는 것 같았고 검사는 이해해도 뜻은 없어요. 사실은 아주 검사는 공무원이 왜 부정합니까?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아까 말했듯이 김용삼 대통령 패거리 후예들과 김대통 대통령 후예들이 합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판사 검사까지 합해서 하는데 절대 안 되겠다. 이게 되면 내가 다섯 송관리에 힘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힘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한번 지금도 정리해 주셨지만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핵심만 아까 전자개표 표시된 부분하고 핵심만 하나, 둘, 셋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마무리 하시죠. 제일 첫 번째 아무튼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은 뭐가 됐든 안 된다 하는 거죠. 첫째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아무리 시험해도 그 시험은 쓸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쓰는 것 자체가 정거가 있고 이런 게 떠나가 그것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그걸로 표시된 숫자는 무효다 하는 거죠. 전자개표기가 생산해낸 모든 종류의 숫자는 다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기술적으로 무효다. 기술적으로 무효이면 자동적으로 법적으로 무효이죠. 기술적으로 무효는 자동적으로 법적으로 다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또 이야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저 태그리 또 이야기하십시오. 이제 그것 하나만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려운 것은 절대 안 돼. 내가 지금 생각으로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뭐가 바꿔질 것 같습니까? 절대로 판사 앞에 가서 내가 이거 해서 판사 꼼짝 못하고 가만히 끝나도 말 안 합니다. 그래도 결과는 아닙니다. 결국은 넘어갈 패할 수가 없어요. 선거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써야 됩니다. 다음에 전자개폐기를 대통령에서 안 쓰면 또 돼요. 헌법까지 다 돼요. 또 지금 이것도 만약에 이번 선거만 국회의원 선거만 무효로 해서 몇 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무효. 그리고 다시 해요. 반대당이 야당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또 다음에는 대통령 선거 때는 전자개폐에서 여기 QR코드 부정 있다가 난리 신고만 안 하고 전자개폐을 써서 또 갑니다. 그럼 또 당선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미통당 미통당이 왜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건 기본이에요. 옛날에 동맹관계였다 이거죠. 둘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동맹관계에 있다 이거죠. 동맹관계에 있는데 잠깐 떨어졌을 뿐이에요. 서로 정도가 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또 합해지는 겁니다. 떨어졌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개폐를 그건 말이 됩니까? 자기가 내가 또 한 마디 안 했군요. 이해장 씨를 만난 이야기해 주시죠. 안 했죠? 그럼요. 이해장 씨도 다 경기 출신들이죠. 네. 문재근은 경기 출신들이 많네. 아까 김영호 씨는 말했죠? 네. 김영호 씨는 말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이제 그때 어느 국회 아 이제 후배가 거기다 후배가 이제 부산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다 떨어지고 끝났으니까 이해장 씨를 한 번만 나자고 그랬더니 좋습니다 해서 갔어요. 나하고 단 둘이 간 겁니다. 그쪽에서는 이해장 씨 나와서 참모가 하나 나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주로 증언 내용을 증언 이야기를 내고 나는 이제 기술적인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 듣고 나왔더니 완전히 내 말을 알아들었어요. 자세히 설명하니까 내 앞에서 무릎을 딱 쳤어요. 아차 내가 속았구나. 여기까지 딱 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아차 내가 속았다. 아 이제는 액션을 할 것 같다. 내 착각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미 발목이 잡힌 상태예요. 네. 그리고 과거에 어 뭐 김명삼하고 좀 사이는 마지막에 어쨌거나 발목이 잡혔어요.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는 액션을 안 하는 겁니다. 압니다. 또 중요한 게 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통당 입장도 그렇지만 황교안 대표라든지 뭐 오세훈 씨라든지 김진태 씨라든지 이런 분의 미온적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것도 참 이제 오세훈 씨가 있었어요. 이제 뭔가 떨어졌어요. 시장하다가 떨어졌네. 걔나 떨어졌네. 시청하다가 떨어졌네. 그래서 이제 내가 알려줘라 할 때 이제 누가 이제 전화했어요. 했더니 이번에 아니, 이번에가 아니라 그 전에 그 전에 그랬더니 처음에 아무튼 할 것 같이 하다가 안 했대요. 이 사람들 보니까 뭐 하려면 본부에다가 묻더라고요. 한나라당 본부에다가 저도 그걸 하긴 했어요. 항상 당 지도부에 뭐 물어요. 당 지도부에 2번도 보니까 당 지도부가 미온 당 지도부만 허락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물흐물흐물 뭐 그런 거예요. 그거 하면은 자기가 후보 선택을 못 받거든요. 그럼 다음에 떨어지니까 나라는 망해도 내 국회의원 되는 것이 나는 더 우선이다 이거죠. 윤 박사님하고 저하고 관찰기가 거의 비슷하네. 그러니까 저도 느낀 게 이분들한테는 뭐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그렇죠. 아무 관계 없어요. 내 어떤 약간의 그 브랜드 같은데 향후 방향에 좀 걸림돌이 되거나 피해가 올 것 같으면 나라야 산수 값산으로 갈 값이 별로 뭐 개의할 필요가 없는가. 네. 오늘 정언 가운데서도 상당히 참 모아닿는 게 그 황교안 대표가 네. 그 이제 자기가 당 대표가 될 때 선거 관리 업무를 중앙선거 관리의원의 위임을 의뢰를 했죠.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가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확정을 해 주시네요. 네. 그런 게 확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 권한대행 때부터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야당을 공격하는데 우익이 좌파를 공격하는데 왜 좌파말 듣고 그런 소리를 해요. 자기가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술연구소 카이스트라던가 이런 게 많잖아요. 거기에 의뢰하면 간다. 그 당에서 또는 권한대행일 때는 국가 돈 예산으로 됩니다. 그거 얼마 안 줘도 돼요. 아니 국가 학교는 무료로 될 겁니다. 대통령 지시험은 무료로 돼요.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대표 선출할 때는 또 선관위에 위임을 한다. 그러면 벌써 발목이 잡힌 거예요. 황교안 만들어준 거네요. 네. 발목 잡혔으니까 발목이 잡혀요. 자기는 나 망하고 흥행하는 건 나 관심 없어. 이거 잘못하다 내가 이거 반대했다가 발목 잡힌 다 잡히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연박사장님 꼭 뭐 몇 억을 줘야 발목 잡힙니까? 아닙니다. 천만원을 딱 주고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딱 준다 이겁니다. 주고 아이 고맙다고 나중에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다. 그 돈은 이번에 그 전자계택 그런 거 좀 도와달라고 드린 겁니다. 돌려주겠어요? 그럼 말 벙하자. 천만원 좀 심하죠. 몇 천만원 치면. 국회는 말 안 해요. 내가 뭐 내가 어느 정도 그걸 이런 말 하면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는 건데 아무튼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근데 이게 뭐냐. 우리가 너무 빨리 민주주의를 한 거예요. 미국식 민주주의를. 우리는 2조 시대에 거의 노예 생활을 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우리나라가 노예 노예 집단이에요. 그 왕조 뭐 귀족들하고 그 다음에 전라도 이쪽에는 노예죠. 거기 이제 평야가 많으니까 아주 가혹한 노예 지도들만 있어요. 지도들. 나머지는 다 노예예요. 이렇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뭡니까. 세계 최첨단의 미국식 민주주의를 여고 없이 그대로 받아야 된다. 이걸 좀 변형을 시켰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윤여길 박사님 항상 강근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되게 너무 사람들이 인상적이었던 말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게 어떻든 참 어떻든 뭐 뭐 안 되겠네요. 이래가지고 지금 이 얘기 갖고는 이거 말은 해야죠. 알려야 되니까 그러나 성공할 보장은 확률적으로 30% 오늘 아마 들으신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왜 미통당이 그렇게 미온적인지 그렇죠 왜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미온적인지 왜 그 당에서 유능하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던 사람들이 간발의 차이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정리가 됐네요. 하 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실 게 없습니까? 이제 연세들이 좀 드셨으니까 지금 사람들한테 좀 이 한번 야 너 좀 정신 좀 차려라 이것도 저 마이크를 좀 보시고 저 보지 마시고 저게 대국민 좀 선언하신다고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아시죠? 네 아이고 아 민주주의는 좋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러나 우리 수준에 맞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때는 내가 젊었을 때 나도 반대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그러나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 민주주의 하다가 망한 나라가 알젠틴 베네수엘라 다 망했어요. 그리스 아 민주주의 좋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나에게 유리하면 별 찍게 돼 있어요. 그래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국민을 사랑하는 정권이 돼야 된다. 국민을 국민을 사랑해야 된다. 에밋 그렇죠. 국민을 사랑하죠. 지금 중국은 왜 안 되는가 하면 우리는 인구가 십사악인데 몇 십만 몇 백만 명 죽어도 그건 신경 쓰지 마. 그러죠. 그냥 사람으로 그냥 사람으로 그렇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해한 것처럼 놀고 먹을 생각하지 마라. 지금 젊은이 아 내가 한마디 중요한 걸 뺐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 이거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때가 고생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해방이 됐을 때 5살이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6.25를 6.25 낳았을 때가 11살 5학년 때였어요. 국민학교 5학년. 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미국에 와서 잡을 세 개 뛰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세 개 뛰어요. 생각이 어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세 잡을 뛰고 여덟 시간씩 24시간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노력해서 벌어서 내가 고생을 했으니까 내 자식은 좀 도와줘야지. 해서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것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용어가 그때 나온 겁니다. 자식이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용기가 없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져주는 거 제일 좋아해요. 거져주는 거. 거져주는 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몇 푼 주니까 지금 제가 대무대 그전에 한참 할 때 겨울에 뭐죠? 촛불실 할 때 나가보면 우리 쪽 대모 우리 쪽 대모 할머니 할아버지 잘해야 아저씨 아줌마가 나와 있어요. 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홍콩을 보세요. 그럼요. 홍콩은 지금 내가 CNN 같은 거 보면 몽둥이 갖고 다 거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근처에도 없어요. 아저씨 아줌마도 없어요. 거의 다 젊은 아이들이에요. 나와가지고 몽둥이 들고 경찰하고 싸웁니다. 오늘 윤박사님 나오셔가지고 정차선님이 의심했던 조작선거 이제 감을 잡았습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권력자들의 장난에 국민은 쏟고 있으면서 그걸 알지 못하니 부하통이 터집니다. 오늘 정언을 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참 그 홍콩은 배기가 살아있죠. 결기가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그런 2조 시대로부터 일본을 억압하게 살아왔고 그 아이들이 영국시민질을 했는데 거기에는 민주적인 자본주의적인 시민질을 했죠. 그래서 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가 됩니다. 그 나라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아주 긴급하게 윤 박사님을 모셨는데 여러분 아마 잘 들으셨을 겁니다. 정말 윤여길 박사님이 세월을 쌓아온 분이 아니시면 말씀하시기가 힘든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특히 공학적인 측면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어떤 종류의 개표기는 정거가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그것 자체가 만들어낸 숫자는 그거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 공학적인 관점에서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나 하셨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왜 미통당이 그렇게 침묵하느냐 왜 그렇게 황교안 씨가 그렇게 침묵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런 기원 그리고 그동안 윤 박사님이 활동하심에 지켜봐온 거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정언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모든 부분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큰 어떤 카르텔 같은 것이 행성되어 있다. 이런 말씀들도 대해주셨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길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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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